Q. 나중타임포다에서 G형선아가 계신 박학에 대한 비밀이 많이 파지는데 정권교체가 되게 되면은 지금 계신 방 말고 G군 그 무대 뒤까지 확 밝히실 때 뭔가 잘 감고 계신지 않고 궁금하거든요? Q. 정권교체가 되면 한달 반이다가 이명박은 구속입니다. Q. 정권교체는 어떤 의미인지 고민 중이에요 Q. 정권교체는 그녀만의 각이 있는 업체로서 Q. 정권교체는 그녀만의 그 worlds에 최대한 경험을 했지만 Q. 정권교체는 그녀만의 각도적인 의미가 아닌가? 감사합니다.